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기업의 라완쿠소경입니다. 자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어떻게든 잘 봤나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딱 하나죠. 얼마나 실수를 많이 안했느냐 많이도 아니죠. 실수를 안했느냐 실수를 안했으면 사실은 결과는 좋을 건데 그치? 좀 아쉬운 건 이제 실수가 좀 있어요. 어쩔 수 없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2024 수능이 아니라 2025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실수가 역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쵸?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한번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자. 자 1번부터 할까요? 자 항상 대다수의 시험이 똑같겠지만 아프면은 좀 스피드하고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. 그치? 자 1번보자. 다음은 일상의 수는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. 자 조건 에탄올의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써있습니다. 자 기역 에탄올 C2H5OH는 탄수화물 맞아 안 맞아? CHO르류라 탄수화물 맞습니다. 탄소를 갖고 있는 화화물이죠. 자 두번째 기역이 증발할 때 자 이거 뭐 이거 안 봐도 돼. 증발이 뭐야?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반응? 흡열반응이죠. 따라서 이건 틀려요. 또는 어 증발이 뭔지 순간적으로 안 왔다면 이런 문장에 써있다니까 시원해진다.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 흡열이죠. 그죠? 자 그럼 니은 자 니은이 뭐예요? 철가루 있는데 손난로잖아. 당연히 발회반응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. 네 정답은 기역과 티귿 3번이죠. 네. 다음 2번 자 그리고 원자 X랑 Y가 각각의 이온 되는 과정인데 첫번째 X는 어떤 논의냐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. 여기서 네온의 전자에 갔는데 그건 뭐야?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입니다. 그쵸? 자 그런데 M개의 전자 잃었으면 얘는 무슨 이온이야? 양이온이지. 몇 플러스야? M 플러스. 얘는 M개를 얻었어요. 그럼 2주기 비금속 음이온인 거야. 자 그럼 고치상태 X라는 거 이건 나투리온, 마그네슘, 알륨이온 중에 하나니까 금속이고 따라서 연성전성이 있다? 그렇다. 니은은 음이온이다? 그렇다.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자 X2Y가 만들어진다면 양이온, 음이온, 이온 결합이잖아. 1가, 1가, 3가밖에 없다며. 누군지 알고 있어. 우리는 NA2O야 해. 알 수도 있고 또는 아 얘가 1가 얘가 2가가 되어야 2대 1로 결합하죠. 따라서 맞는 거네요.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. 그죠? 다음 문제. 3번. 어, 화학 반응하네? 하지만 문항 번호가 3번, 4번 앞 페이지에 하나 나온단 말이야. 이런 건 아무도 아니야. 자, 볼까요? 자, 시린더에 고치상태 알루미늄과 기체 HF가 반응합니다. 그러면 알루미늄과 HF가 반응해서 뭐가 나왔어? 다 알려줬죠? ALF3 에다가 수소가 나왔단 말이야. 그럼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개수는 2대 6대 2대 3이 나오겠지, 당연히. 그렇죠? 그러면 자, 질문이 뭐냐? 반응물 두 가지가 있고 생성물이 두 가지가 있어. 즉, 다 반응했단 얘기네요. 근데 질문은 자, X대 Y가 몇 대 몇 시냐는 거야? 그럼 다 반응하고 다 반응, 다 생기는 거니까 얘네 둘에 대한 양적인 계산이죠. 자, 알루미늄 원진화 27 몇 그램? 2몰이면 54 그램. 54 그램 반응하면 몇 그램 나와? 2짜리 3마리니까 6 그램 나오죠. 자, X대 Y는 54 대 6이에요. 6, 9, 54 9 대 1이겠네요. 따라서 이거죠? 정답은 어, 4번입니다. 그렇죠? 다음 문제 4번 자, 탐구활동 문제 늘상 하나 정도 나오죠? 네, 자료 보니까 동적평화기가 되겠고요.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과정에서의 동적평입니다. 자, 동적평이 되었을 때 얘랑 얘는 도달하면 자, 기억이다. 내 가설은 옳답니다.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어, 가설 문제는 반드시 항상 가설은 꼭 맞이 되는 건 아니야. 그치? 가설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게 탐구화정이거든. 그래서 이게 옳은 가설이 되려면 자, 평형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CO2의 지정은 안 바뀐다로 적절해? 타당하지. 평형이 되면 반응은 계속 일어나지만 양적인 변화는 없는 거잖아. 외관상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. 그죠? 따라서 T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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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엔 무조건 틀리는 거죠. 그럼 T5는 뭐냐? 여기가 표형 구간이니까 표형 전이야. 표형 전은 날라가는 게 더 빠르죠. 고체가 기쳐야 되는 승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야. 따라서 아, 이 값을 1보다 작다? 그렇네. 그치? 정답은 기업과 미은 되겠고요. 다음 문제. 오버. 자, 이온. 자, 보험 모델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. 1가 양이온입니다. 누구다? 껍데기 2개 Na+. 자, 껍데기 2개 이가 음이온 O2- 껍데기 3개 이가 음이온 황 2- 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X랑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. X는 3주기 Y는 2주기 탈락. 전기 음성도는 얘네 두 주기 누가 커? O가 크죠. 같은 주기면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죠. 또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 서열 몇 위야? 2위야. 따라서 무조건 맞지. 원작가전제 유액은 같은 주기에서 원작으로 증가할 때 커집니다. 자, 얘랑 Na랑 Z는 황이니까 이리로 갈수록 유액지나 뭐한다? 증가한다. 따라서 틀린다. 정답은 니음만 되겠네요. 물론 정답을 봐야겠지만 여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틀리지 않았을까요. 그쵸?